그림은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 판의 경계, 발산 경계, 수렴 경계, 보존 경계 경계가 존재하는 어느 지역의 화산섬과 활화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지역의 하나의 열점이 분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점을 알아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항상 제가 해설해서 말씀드립니다 열점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열점은 움직이지 않는데 열점에서 뜨거운 풀룸이 팍 올라와서 화산섬을 만들면 대륙이 이동해가면서 화산섬이 가고 또 만들어지고 가고 방향성을 나타내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열점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는 활화산이 있단 말이에요 활화산 근데 이 지역은 활화산이 여기는 하나 있어요 A는 근데 B는 섬마다 활화산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열점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열점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열점이 있는 거죠 무슨 암질 마그마? 현무 암질 마그마 그래놓고 뭐하는 거야? 만들어지고 가고 만들어지고 가고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얘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그쵸? 어 그러면서 요 대륙이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어 그래? 근데 또 뭐라고 그랬어? 판에 경계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고 어? 활화산이 있는데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아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쵸? 섭입형 경계가 있는 거고 요거를 호상열도라고 부른다 해구에 날아난 그쵸? 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지역에는 해구가 존재하죠 화산섬 A는 안산암이 아니고 열점이니까 현무암 요쪽이 오히려 주로 안산암일 수 있어요 활화산 B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압력 감소가 아닙니다 여기가 압력 감소죠 해령이나 열점이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해구에서 함수광물이 유입되고 그쵸? 맨틀의 용융점 요 문제이기 때문에 들렸습니다 답은 기억 1번이 되는 거예요 판맹가 1번이 되세요 estas 2번이 되Form 오제 첫 번째 우 North 2번이 되⋯есто